아침에 눈을 띄자마자 느낀 설레임 보습은 향기로운 달콤한 햇볕에 너인 거리는 꽃 같아 다 보고 싶지 않는데 말아도 쉽지 않아 빨리 사그려들까봐 어떡해 그날부터인 것과 내게 가까이 다가와 좋아한다고 말해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지휘씨 지휘씨 이상은 왜요?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아이아이아이 상상한 스태프 상상한 스태프 맞나요? 상상한 스태프 이 소프 어떠한 맛 그리고 단맛 그리고 이런 소재 2개의 사상과 1개의 스태프 여기요 1개의 원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14병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마워 빈美식 그리고 엄마가 다 먹으러 플랫봇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 귀여워. 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네, 이제 그 동바로 마켓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고춧가루가 있었던 거. 그곳에 있는 고춧가루가 있는 거. 뭐지? 맛있어. 제가 항상 신加坡도를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는 또 좋아서.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춧가루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2분쯤에 도착합니다 이 식사장에 도착합니다 저희는 첫 장소에서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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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있는 고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기도한다 고향이 너무 좋더라 고향이 너무 좋더라 이 3,000 뷔고를 먼저 먹으러 왔습니다. 대중 커플보러 가 implementing 식당 상담 장식 육신중 이곳에 좀 던져나가 És 미래서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안전하긴 하지만 CBS에서 같이 보이며 라면 마치 그랬더니 내가 다와줄까? 네,give me. 아, 그래. 네, 내가甜으로 꼭 한번에 그럼 누구야. 어, 그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즐거운 생일 축하합니다 아침을 다 먹으러 왔다 랜스틱 프리퀴 한 교회에 랜스틱에서 드셨던 리스토리 랜스틱을 마치고 랜스틱이 랜스틱이한테 맛있어 뭐하는거지? 이게 향상의 향상의 이사리 뼈.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거지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는 치즈들. 같이 볼게요. 고소 chill 그 카페들 정말 귀엽지요 그 뼈지 그rophe 다 먹어요 먹어도 될거에요 그럼 같이 먹어 — — — — — — — 엄마와 밥먹고 밥 먹어요 우리 둘 다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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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부끄러워!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침에 출연을 할 때에 집중을 시작합니다. 이런 회에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이도 일을 하죠. 것은 올해가에 출연을 하죠. 오늘 아침에 가야합니다. 6시간동안에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특별한 메뉴.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TWG. 그 메뉴가가 있습니다. 그 메뉴는 6시간동안에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입을때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제가 엄마가 내 면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싶어요 제가 옷을 입고 싶어요 이 옷을 입고 싶어요 엄마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인간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저에게 입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야 닿기네 으아 씬С어 이거 먹어요? 잘 먹어요. 이거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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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선지 와우! 아침 6시쯤에 엄마가 오기 전 T3, 네? 엄마가 오기 전 아침 10시쯤에 엄마가 오기 전 8시쯤에 그리고 아침 6시쯤에 오기 전 마사수수 시원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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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